올해 초 미용실에서 염색을 한 후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규정 씨. 염색약이 닿은 두피가 온통 새하얗게 변해 현재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가려워서 한 두 달 거의 고생을 엄청 했어요.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쪽으로 하는 걸 좀 느끼죠. 그렇다면 현재 상태는 어떤지 다시 검사를 받아 봤는데요. 자극에 의해 두피색이 변하는 백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백납증의 원인 중 하나는 염색약의 성분인 ppd. 색상을 짙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만 독성이 강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제조회사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까요? 부작용은 그저 개인의 차이일 뿐이라는데요.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염색약 10개 중 9개의 ppd 성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 게다가 부작용이 없다며 광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염색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피부에 시험을 해보시면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염색약을 손목 안쪽에 바른 후 48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자가진단법이 부작용 대책의 전부인데요. 사람의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관상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의 실험을 도와줄 두 학생. 실제로 이 두 명 중 한 학생은 명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인낭이라는 부위가 굉장히 넓고 두툼하고 거기서 퍼져나오는 눈썹이 힘이 있고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지금 대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입니다. 과연 관상가의 말이 사실일까요? 모르겠는데요. 지금 직업이? 저 지금 대학생입니다. 어디? 저 서울대학교에요. 정말 신기하게도 명문대학교 학생 맞다고 하는데요. 자만하지 않고 좀 더 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상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관상학에서 말하는 공부 잘하는 관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주변에 이런 친구 있으면 잘해주세요. 이 얼굴입니다. 관상학에 따르면 눈썹 끝이 하나로 모이고 입꼬리가 올라간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붙여갖고 올래요? 하지만 관상은 학문일 뿐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최근 관상의 인기를 이용해 불법 마케팅을 하는 곳까지 있다고 합니다. 관상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형을 통해 관상을 바꾼다는 이른바 관상 성형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관상 성형을 하고 있다는 한 성형외과 인생이 달라진다는 관상 성형.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관상 성형만으로는 운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얼마나 신뢰를 주는지 여러 전체를 보고 인상을 판단해야 합니다. 재미삼아 또 호기심삼아 보는 관상 하지만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일이죠.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그렇다면 한글날은 공휴일일까요? 금년부터 공휴일이잖아요. 한글날 안 쉬지 않아요? 한글날도 안 쉬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우리는 아내 집에서 내가 똥글베이 쳐놨어요 일부러. 그날 놀라고 나는. 한글날이 공휴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30%에 달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당전에 11월 20일경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찍어놓은 건 까만색이에요.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되기 전에 이미 인쇄를 마쳤기 때문에 빚어진 혼란이라는데요. 이처럼 인쇄된 달력은 물론이고요.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에 있는 달력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나란에서 노는 날이니까 놀긴 하겠지만 하여튼 많이 헷갈리네요. 2013년부터 한글날은 공휴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한복판에서 발암물질이 유출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영업 중인 자동차 도장업체입니다. 유해물질을 함유한 페인트를 사용하고 무단 배출한 업체 52곳이 적발됐습니다. 필터인가? 먼지 필터인가? 먼지로 갖다 필터 만든 거 이건?